누구? 박상호! 우리 박상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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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박상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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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결승 대주인공입니다. 오랜만에 선발 포스로 출장에서 위닝 시리즈를 이끌었습니다.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... 지금 너무,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너무 기쁩니다. 너무 기쁘다고 하네요. 이름 한 번 외쳐볼까요? 박상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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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6일 만에 선발 출장을 했어요. 네, 컨디션 관리이나 유지에 있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. 어,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준비한대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딱히 신경은 안 썼습니다. 네, 그런 건 외로운 시간은 없지 않습니다. 미! 미! 네, 미! 그게 더 멋있어! 네, 그게 좋네요. 그게 더 멋있다고 합니다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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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